국제의 마라타! 국제의 마라타! 아이사장으로 들어오시면 직진하시면 왼쪽 됩니다. 잠깐만 하세요. 경선에서 장착된 이동 최고는 빨리 교수, 국산, 국립부, 파이팅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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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베어 파이팅 고산, 국산, 국립부, 파이팅 또한 한 마디 해주시죠 파이팅! 이 다대포 코스는 아름다운 낙동강을 끼고 있을 뿐만 아니고 부산에서 유일하게 공인기록을 인정받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국제도시 부산도 마라톤 국제대회 하나쯤 개최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국제신문이 국제 마라톤 대회 국제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마라톤! 앞쪽으로 등장. 아! 길 따라서! 통과하십니다. 우리 신혁신님 축하하십니다. 아 네 멀리서 오늘 아 트리시아 선수 끝까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관님 수고하십니다. 김종환님 수고하십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게 아마 참가자들이 본격으로 힘들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혼자 뛸 때보다 힘들어요. 우선 힘들고 애한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좋고 기분 좋습니다. 첫째는 같이 못 뛰었는데 우리 다음에는 우주 호수 전부 다 같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딸내미에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얘가 아직 8개월 4기라서 못 뛸 줄 알았거든요. 연습은 짧게 짧게 한 1kg 이상 한 적이 없는데 오늘 5kg 완주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얘가 지금 약간 비만이에요. 그래서 저도 살 뺄 겸 같이 다이어트 모녀끼리 다이어트 하러 나왔습니다. 네 선수 아버님 수고하십니다. 이경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미있어 보면 같이 뛰는 게 좋았어요. 조성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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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규리